유스프를 출발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빨리 튜브 하나씩 잡아. 자 빨리 튜브 하나씩 잡아. 자가 자가. 이거 실리콘 그냥 여기다 놔둬. 이거 누가 안 웃어가지고. 몰라.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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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빈 꼴찌 물대포 발사 받아라 이장빈 받아라 이수빈 받아라 양지 머리 받아라 아 괴로워하는 양지 기분 좋다 이쪽 가서 또 괴롭혀야지 어제둘 이장빈 다리 자 이제 아쿠아 플레릴 액티비티가 몇시까지 숙박이에요? 몇시까지라 그랬는데? 30분 한 번까지도 다 잘해 있는거 맞죠? 응 그럼 레인보우 한번 더 타고 오자 한 번 더 탄다고?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대 같지 뭐 칼쌤은 어디 계세요? 같이 있었어 자 이제 아쿠아 플래닛 종료 시간까지는 반까지 오카레코다 보이나 그랬으니까 몇 분 남은거야? 30분 25분 25분 남았네 저거 탄다고 저거 레인보우? 그거 재밌냐? 탈락합니다 왠지 난 저것도 재밌는데 저거 근데 얼음 동기가 있어요 타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다 내가 사인하고 탔다 저거 여기 있네 은재도 온다 예후랑 은우는 레인보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탄다고 갔어 레인보우요? 라스트라고 저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저거 타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야돼 저거 참고 있어 시우 어디있어요? 시우 안나셨어? 아니 시우 못봤는데 저도 시우 놓쳤어요 아까 희원쌤 놓쳤어? 어디서 놓쳤는데? 시우 물을 물을 들어 너희 지금 레인보우 올라가도 한 번 타면 끝나 시우나 빨리 가 난 밑에서 기다렸다가 내려오는거 찍어야지 형들 시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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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 Rad 에 너무 커요 그거 잊어버리면 너 돈 물어내야 된다 300폐선가 500폐선가 진짜 제가 1인칭을 찍겠습니다 종료시간을 25분 남겨두고 마지막을 불사르기 했다며 올라간 레인보우 슬라이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내려오거든요 모자 라이브 와아아아아아 휘소가 1등 아니 멈추지 말고 여기 끝까지 한번 와보지 왜 다들 저기서 멈추냐 너네 가벼워서 그래 자 이제 빨리 옷 갈아입으러 가세요 10분 남았습니다 또 있어 위에 우리 애들 없지 없지 위에 우리 애들 몰라? 너희 뒤에 없었어? 원래 막고기를 신고 와가지고 있는데 신고 있었어 그래? 저기있다 신발 신발 저거 네꺼 아니야? 저거? 이거? 저게 뭐야? 나 느낌?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이 있으면 요번이 마지막 파츠는 내려오겠죠 우리들은 한 명도 없네요 다 갔나봐요 그럼 이제 옷 갈아입는 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 갈아입으러 갑시다 잠깐만 이쪽이야? 저쪽 아니야? 짐을 먹는다고 난 탈의실 가 있는다 이따 봐 자 들어가세요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앙릴레스에 있는 킴스 그릴을 들렀습니다 오늘은 저희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황원장님이 한떡 쏘신다고 저희 다음주면 한국을 가기 때문에 한국 가기 전에 한떡 쏘신다고 킴스 그릴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액티비티가 끝나고 어디 가? 어디 가? 갔다 먹어 빨리 아 여기는 킴스 그릴 내부입니다 애들이 쫙 들어와서 자리에다 앉았네요 고기가 나와서 계비를 열심히 굽고 있는 고기가 나와서 계비를 열심히 굽고 있는 고기가 나와서 계비를 끓인다 빨리 빨리 올려야지 고기를 그렇지 자 이제 귀국 전 마지막 파티가 되겠다 마지막 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